1. 2. 2. 3. 2. 3. 4. 4. 4. 형 제가 일로 유인해올게요. 일로 유인해올게요. 난 끝나는게 아니었어? 이린아 형 종국이 데리고 와 종국이. 이린? 아 제가 보입니까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그냥 평화롭게. 불을 뜯어먹으면 되겠습니다. 재석이 형이 우리 뭐가 있는 것 같아. 어? 기린 지금 메뚜기한테 가고 있어. 메뚜기 갔어 메뚜기 갔어. 그치? 형!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. 기린 이제 숨기고 있어? 알았어. 얘 자꾸 몸이 아주 움찔움찔해 봐주기. 외부tery. 고요하고 ав откúcar여가지고. 고양이. 고양이 하우스. 고양이 하우스. 소리가 시작합니다. 이겼다! 이겼다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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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이거 놔! 이거 놔! 이거 놔! 아휴 우리. 아휴 우리. 최석형! 박수야. 형! 어떻게 했나? 형! 어떻게 했나? 호랑이. 호랑이. 내가 뜯겨서 죽였을 거야. 거기서 저로 도망가자. 안개 속으로 도망가자. 강아지지 않겠어. 이 장수.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거. 오오오! 오오오! 극진하게 5 VI 우오오오. 웅u! 웅! 웅엑왑 열심히 해. 디린아. 디린아 미안하다. 아니 형 그렇게 연약하게. 왜 뚫어. 디린아. 나중에 너랑 시카야. 너가 1대1로 붙으면 될 것 같애? 시카야 너랑 얘랑 붙으면. 너가 1대1로 붙으면 될 것 같애? 시카야 너랑 이렇게 붙으면. 얘랑 붙으면. 얘랑 붙으면. 시카야 조심해. 시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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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카야 미안해. 괜찮아? 미안해. 미안해.